고향이 죽음의 현장 충격을 받은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고양이를 그렇게 만든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교내 곳곳에 있는 CCTV에서도 범인에 대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고양이 사체의 전시 행위는 캠퍼스 내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테리안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고양이 연쇄살해 사건은 2019년 8월 덫에 걸린 고양이가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고양이 태아, 몸의 일부가 다친 고양이 등 여러 모습의 고양이들이 연속적으로 전시되었습니다. 이어 목이 매달린 고양이 사체까지 점점 진화하고 있는 듯 보이는 고양이 살해 및 전시 방법은 갈수록 엽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경찰이 대학 캠퍼스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고양이 살해 사건이 같은 사람이 저지른 일로 보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경거문이었습니다. 고양이의 사체를 전시하고 경거문을 함께 붙이는 패턴이 공통으로 나타났는데 경거문에는 고양이 불법 먹이 특유의 의미는 토종생물에 대한 동물 학대이자 주민들에 대한 인간 학대이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범인은 경거문의 살해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듯 고양이를 돌봐선 안 된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글에는 범인이 나름대로 해석한 종교적, 법적, 수의학적 근거들이 빼곡했고 그 경거문은 범인의 시그니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양이를 살해하고 전시하고 경고하자 사람들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경찰의 수사도 느슨해질 조짐이 보이지 않자 범인은 돌연 범죄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그가 자신이 전시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었던 그가 군에 입대했거나 다른 범죄를 저질러 숙감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등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렇게 잊혀졌던 염세의 살인범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잠적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놀랍게도 단순히 목을 매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고양이 양아빠를 목박은 형태였습니다. 심지어 사체에는 불에 그슬린 흔적도 있었고 이미 대학 캠퍼스를 벗어나 포항 시내 곳곳에서 그냥 전시하고 있던 그가 이번에는 십자가까지 사용한 것입니다. 범인은 범죄를 멈춘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괴하고 역기적인 방법으로 진화를 해서 세상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꼬리를 밟히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범죄의 꼬리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범행을 시작한 지 약 6개월이 흐른 지난 6월이었습니다. 바로 한 초등학교 앞에서 또다시 고양이 사체를 전시하면서 CCTV도 폐해가며 교묘하게 범죄를 저지르던 그의 모습이 우연히 주자된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되었습니다. 경찰은 탐문 및 잠복 수사 끝에 사건 발생 8일 만에 범인을 체포했다고 했는데 용의자는 31살의 남성 김두표였습니다. 김두표였습니다. 김두표는 검거 당시 각종 범행 도구와 구체적 범행 내역과 이유, 경찰 수사를 피해가는 방법까지 적힌 일명 데스노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김두표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다른 동물학대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보통 충동적이고 우별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동물학대 사건들과는 달리 그의 범행에서는 치밀한 계획성과 목적성이 있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김두표가 살해한 것은 동물이지만 그의 범죄 행위와 분노는 명백히 사람들을 향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동물학대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들이 존재했는데 범인 김두표도 그의 영상을 보고 상모를 했다는 미국의 루카 맥우노타였습니다. 루카 맥우노타는 2012년 여자친구를 죽이고 그 과정에서 시신을 토막내는 장면을 공개하며 네크로플리아 셀코비스 상향을 보였습니다. 그 역시 사람을 죽이기 이전에 고양이를 수시로 죽이는 영상을 올렸고 경찰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3년 전 일본 이바라키현의 외딴 주택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고 성형까지 한 요시유키 사건은 일본 내에서도 유명한데 그 역시 고양이로 학대하고 죽인 전적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도 연쇄살인을 저지르기 전 동물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들로 동물학대가 강력범죄의 징조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다른 고양이 연쇄살이범들도 추적하던 중 동물학대의 경험이 있다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물학대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같은 개와 고양이를 차례로 학대하고 죽였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후 7구열된 자기 딸을 죽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제작진에게 형을 살고 나와서 자신의 딸을 죽였던 부분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했지만 얼굴이 흐릿하게 가려지고 변조된 음성으로 자신이 저지른 사건을 담담하게 말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아래 이번 방송은 8년 전 길고양이에 간택되어서 집사로서 고양이를 사랑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보기 힘들었습니다. 전문가는 동물에게 학대와 살해를 하던 사람은 살인범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 통계를 떠나서 우리의 곁에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는 사람이 해꼬질을 하지 않으면 맞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이를 주고 예뻐해지면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